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. 우리가 주로 선 넘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정확히 선 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같아요. 내가 너를 더 잘 알아.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.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그분의 한 분이 아이고 걔 한 마리밖에 안 키우네. 그러니까 걔가 사회성이 없어. 하나 더 키워.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때 약간 기분이 움찔하면서 왜 참견이야? 이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내가 너를 더 잘 알아.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. 이런 태도로 대하시는 분들이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. 특히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.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. 또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예측해서 뭔가를 다 준비하거나 하면서 예측한 반응대로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삐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.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죠? 폐화제라는 학자가 이제 아이들을 마주 앉혀놓고 여기다 산 모형을 놔뒀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모양이 보이는 산인데 한 아이는 자기가 본 모습대로 상대방도 보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한 아이는 자기가 본 모습은 이렇지만 상대방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조망수용 능력은 사실 피아제 실험에 따르면 7자 이후에 발달했지만 최근에 반복된 실험에 따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그런 능력을 사람들은 발달시킨다고 해요. 사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거든요.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상실해 가요.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은 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공통체 안에서 같은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나의 시각을 드러냈을 때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잖아요.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남들한테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 같고 이런 문화들이 많아서 점점 사람들이 내가 타고난 능력들을 좀 잃어버리고 나한테 좋은 건 너한테도 좋을 거야.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들이 많이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도 저는 어떤 맥락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선을 그으려는 게 아니라 선을 사실 없애려고 하잖아요. 그 사람과 일치하고 동화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? 그렇다면? 일단 지금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선을 그지 않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? 종이에다? 선을 안 그고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? 우리가?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선을 그지 않으면 모양을 만들 수 없고 그것처럼 우리는 나의 경계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상대방과의 경계를 없애려고 해버리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렇게 상대방과의 경계가 원어졌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하나가 내사고 하나는 투사라고 생각해요. 내사는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거를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해서 그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공부 좀 잘한다고 너는 의대 가야 돼, 의대 가야 돼, 의대 가야 돼 계속 들은 그런 내담자가 실제로 있었어요. 상담소에 와서 의대를 입학해서 상담소에 왔는데 저는 제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상해요. 그러면서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생각을 내사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버린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데 이분은 엄마의 어떤 그런 생각과 나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른 채로 의대생이 된 거죠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열한 투쟁 끝에 독립을 성취해냈는데 그렇게 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. 감정적으로는 가까운 관계에서 투사라는 기제를 많이 이용해요. 그 투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럴 때 있을 거예요. 내가 막 밖에서 짜증이 엄청 많이 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친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너 왜 나한테 화내? 너 왜 짜증내?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때 보면 사실 화가 나는 사람은 난데 그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는 이렇게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를 투사라고 해요. 경계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내사가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투사가 일어나면 어떠겠어요?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겠죠. 그래서 저는 나만의 경계를 알고 있는 거 나의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게 나의 모양을 그려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면 나의 모양, 지금 만약에 그 모양이 굉장히 희미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괜히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은데 싫은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좀 나의 선을 좀 잘 긋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? 제가 그런 분들을 성장소에서 만나면 주로 이제 해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하루 중에 내가 가장 기분 좋고 행복했던 순간하고 내가 슬프고 화가 났던 순간을 적어보라고 해요. 하루 중에? 네. 그거를 조금만 수첩에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씩이라도 근데 그 순간이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. 오늘 아침에 깼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꼬리 치면서 왔을 때 기분이 좋았다.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아주 작은 거 즐거웠던 순간과 화가 나고 슬펐던 순간을 적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 그 안에 공통점이 보이거든요. 아 그럼 나는 이런 순간에 행복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. 이렇게 나의 형체 하나를 알게 되고 그래 나는 이런데 그게 화가 많이 나고 이런 순간에 싫은 사람이구나. 이게 내가 싫어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. 일단 그게 내 경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침해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. 말할 수 있게 되겠죠. 꾸준히 하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네. 보통 근데 저는 상담실에서 하면 일주일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일주일 동안 같이 했던 거를 저랑 같이 보면 사실 조금 더 잘 보여요. 저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뭐 어떨 경우에는 일주일, 이주 만에 찾아지기도 하지만 혼자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간 해보고 또 정말 괜찮다면 가까운 사람하고 그걸 같이 나눠보면서 믿을 수 있는 네. 정말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적어봤는데 네가 보니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봐주기도 하거든요. 오히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공통점들이 잘 보이기도 해요. 그렇게 스스로 뭔가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나의 이제 모양을 그릴 수 있다. 네.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양은 저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. 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. 또 이제 모양이 그려지면 이 선을 이제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더 많이 지켰을 때 좁아질 수도 있고 변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열어놓고 있고 아 이렇게 변해가는 나 이렇게 달라지는 나 아 내 선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변했네 이거 자체가 다 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경우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생각으로 대할 때 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선을 지킨다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모른다 I don't know의 그런 태도로 남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도 내가 저 내담자를 다 알아 이런 태도로 대하면 그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. 아 나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. 그런데 네 이야기가 궁금해? 이야기해줘. 이런 태도로 대하야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.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에 대해 나는 잘 모르지만 너를 알고 싶어. 이런 태도로 다가가는 게 서로의 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? 문제는 이거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선이나 호의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의외네요. 네.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다 안다는 태도로 대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겠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너무 많이 그 사람을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선을 넘거든요. 아까 제가 말했던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뭐라고 하셨던 분도 강아지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강아지가 좀 더 사회성이 있는 그런 강아지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있어서 저한테 참견을 한 거겠지만 저희 강아지는 질투가 너무 많아서요. 다른 개가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. 그런 강아지한테 한 마리 더 키우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건데도 이분 생각에는 자기도 개가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 있으니까 좋더라. 이러면서 저한테 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. 이것처럼 남을 돕고 남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좋았던 것을 남한테 강요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마음에는 이런 것 같아요. 나한테 좋은 거는 너한테도 좋을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참견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. 그리고 저는 고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. 고기를 아예 냄새도 못 맡는데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아들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.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고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. 저의 부모님들은 고기를 먹었으니까 저는 왜 그 맛있는 걸 안 먹어.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약간 나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위디가 좋다는 걸 나한테 강요해?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고 본인한테 좋았던 걸 남한테 강요하는 그게 흔히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게 선인 걸 아니까 나쁜 마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구분해내기도 힘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선 넘는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좀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보통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 저 말이 맞나?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. 특히 가까운 사람들, 부모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강요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따라 볼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내가 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나에 대해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선을 넘었을 때 이게 선을 넘는 건지 안 넘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넘을 때 거절을 한다거나 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. 거절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노나 반대하기 위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모른다면 거절 자체가 할 수 없겠죠. 그리고 거절을 할 때는 또 친한 사람, 가까운 사람이 거절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때 마음가짐은 이게 저 사람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다. 엄마가 나한테 만약에 어떤 행동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보통 화를 버럭내거나 왜 그러냐는 듯이 상대방을 탓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내가 싫다는 걸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자칫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고 그건 거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거절하는 행위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달라. 이렇게 주어가 내가 돼서 아이가 돼서 나의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. 그게 거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반대가 아닌 그런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. 반대랑 거절이라는 다른 개념이네요. 네.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상대방한테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거절이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 단순히 그냥 내 의사를 말하는 거다. 즉 저 사람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절하는 게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아, 네. 네. 반대로 우리가 상대에게 선 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요. 네.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을 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 네. 그럴 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청하지 않은 거지. 질의 짐작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학기 초에 저희 아이 방에 가봤더니 필통이 엄청 낡은 거예요. 저는 선물이라고 필통을 사서 안에 새 펜까지 다 넣어서 올려놨어요. 그리고 그 낡은 필통을 제가 버렸어요.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. 왜 엄마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를 사다 놓고 내가 아끼는 그 낙서되는 필통이 나는 되게 좋았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바꿨어?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아, 아이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. 아이에 학기도 바뀌어서 선물을 해줘야지. 아, 새 거를 쓰는 게 좋을 거야. 이거는 제 생각이었던 거죠. 아이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 얘가 좋아하는 건 뭔지 물어보지 않고 행동했던 건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상대방 선을 잘 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이의 친구한테 선물을 대신 사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이한테 물어봐요. 걔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와.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런데 제 아이는 제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도 나조차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. 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혹시 너 필통이 이런데 이거 너 좋아? 너는 어때? 한번 물어봐 주는 거?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런데 이제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기준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네, 맞아요. 그렇다면 내가 혹시 상대와 제대로 된 거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. 내가 저 사람은 꼭 다 챙겨줘야 돼. 이런 마음이 들 때와 반대로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 때 선을 이미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, 네.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? 네. 저도 사실 남편하고 연애했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뭐 이렇게 뉴스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. 그러면 막 전화를 보는 거예요. 남자친구한테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가 과다하게 이 사람한테 나의 행복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행복은 자신밖에 책임질 수 없어요. 그 사람과 내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행복은 스스로 책임지고 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는 평등하게 서로 관계할 수 있죠. 그런데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. 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.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맞추거나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. 그러면 자칫하면 내가 이용당하는 관계가 될 수 있죠. 그렇게 되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각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.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진짜 거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의지를 넘어서서 의존으로 가는 순간 서로 이제 힘들어지고 파멸에 이르는 길이지 않나. 그거를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호종속, 상호의존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상호종속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채 아까 제가 했듯이 이 사람이 나의 전부야라고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내가 사라지는 거겠죠. 그런데 상호의존 관계가 되면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구나.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. 이걸 인식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.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거죠. 일단 거리를 두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. 그러려면 우리가 거절을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? 거절은 또 당황스럽네. 거절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다. 네, 맞아요.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거절이고 그래서 거절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씀하시면 되고요.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거면 주어는 뭐가 돼야 될까요? 내가 돼야겠죠. 그죠? I 메시지로 전달하면 됩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. 그런 명령이죠. 하지만 지금 네가 그렇게 내 선을 넘으니까 나는 기분이 이래.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.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절의 방법이고 상대방도 그다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든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한쪽에 종속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투사하면서 독립된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잘 긋고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관계는 평등해지고 이럴 때만이 사회적으로 더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. 네.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과 적절히 거리를 두는 방법은 결국엔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